민석 씨 우리 안녕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우리끼리만 통하는 게 있잖아요. 신상 교환하듯이 신상 교환하듯이 신상 맛집 하나 부탁드릴게요. 그 소리도 일단 하나씩 주는 거죠? 100여 3종 센트 한번 보여줘요. 1, 2, 3. 진심하지? 진심하지. 꼭 안아줘. 아빠, 꼭 안아줘. 얼마나 무리였어, 아빠 풀이. 단무수 먹다가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예요. 진짜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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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요즘에 이렇게 새해 사연 다 눈물 바다예요? 아유, 몰라. 괴롭다. 해고기 한 4인분은 먹어야만 해고지가 나와. 어어.